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2021년 어른이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새해 작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건강하소입니다. 틴커 캐드로 여러분의 창의적인 모델링을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한 소를 만들어도 좋구요. 소와 관련된 다양한 모델링 작품을 기다릴게요. 재미난 작품 6명을 선정하여 다은쌤이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건강하소 이름으로 모델링을 공유해주세요. 이벤트의 자세한 사항은 영상의 내용과 채널의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